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깨어 말씀을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깨어 말씀을 들읍시다 피곤하시죠? 우리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이틀간도 힘내시고 오늘 밤도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문가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언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르켜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또는 하고 있는 일이 막혀서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적절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컨설팅을 통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나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방향을 바로잡아서 다시 달려갈 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백종원 씨입니다 특별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당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취지지요?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것 참 좋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취지에 걸맞게 출연하는 모든 식당의 사장님들은 컨설팅을 잘 듣고 그 컨설팅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꼭 모든 사장님들이 그렇게 컨설팅을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방송에서 홍어 삼합을 파는 홍탁집이라는 식당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사장님은 젊은 남자분이었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촬영하는 내내 식당일은 어머니 혼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이라고 하는 젊은 아들은 식당 내에 물건이나 또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일은 하나도 할 줄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백종원 씨는 이 식당의 메뉴나 환경도 컨설팅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보다 사장님의 마음을 컨설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 사장님에게 컨설팅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아주 씩씩하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지함이 없이 겉으로, 방송용으로, 드러나는 용으로만 따르겠다고 말한 그 사장님의 속마음이 금세 그의 태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백종원 씨는 아주 심각하게 이 사장님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할 수 있겠느냐고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겠느냐고 인생을 이렇게 망치지 말고 한번 바꿔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했던 이 사장님이 이번에 백종원 씨의 질문에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백종원 씨가 시킨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따라했는데 이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장님에게는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 흉내 내는 것도 귀찮고 힘든데 제대로 컨설팅을 받으면 도대체 내 인생은 쉴 날이 있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닌가? 인생이 너무 고달파지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장님은 고심 끝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가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합니다 끝까지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를 해준 백종원 씨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컨설팅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송은 마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네티즌들이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저렇게 조언해주는 어른들을 찾기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운 인연을 만나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인데도 컨설팅을 받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에 대한 컨설팅을 잘 받고 잘 따르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은 굳이 비교해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컨설팅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컨설팅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컨설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장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등장하는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서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천국 컨설팅, 천국 백성 컨설팅을 시작하시기 전에 비유를 통해 천국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 한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는 내리긴 했는데 싹을 틔우긴 했는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 해가 뜨고 뜨거워지자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심겨지고 자라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예수님이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뜻,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으로 제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마테의 천국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을 각각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열정도 없는 사람이라서 말씀이 마음에 전혀 정착할 여지가 없는 교인을 말합니다 둘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피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에 불편함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속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제리의 유혹 즉 물질적인 부요함과 또 이익의 추구에 대한 유혹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맺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놀라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실 시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소리 내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는 아마도 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은 1번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2번인가? 어떤 분은 그래도 3번 정도는 되겠지 또 어떤 분은 4번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은 아마도 같을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좋은 땅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각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말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좀 가져봐야지 성경책 좀 펴고 말씀 좀 읽어봐야지 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고난이 올 때 이겨내보자 하면서 각오를 다지실 수 있겠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또 재정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겠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이 적용들은 그 내용들만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반드시 이런 결단이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땅이 되어라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너희의 마음 상태를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땅 만들어서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좋은 땅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아직 그 비유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 무리들도 다 못 알아 들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비유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비유는 보통 설명을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하려고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더 어렵게 된다? 뭔가 설명하려는 것이 감추어진다? 그러면 비유를 쓸 필요가 없어진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감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감추고자 하시냐 할 때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을 감추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가지고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땅 열매 맺을 수 없는 땅 죄악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천국의 비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도 없고 그 천국의 복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노력들은 늘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감과 율법주의적인 비판과 비교의식만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노력하여서 조금 더 나은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돌밭과 같은 상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할 수 없고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3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전 인류의 부모로서의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이와 같은 사망을 초래하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의 죄책과 부패된 본성을 물려받게 된다 이 본성으로 인하여 그들은 본래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악만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악만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상태를 어거스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그들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와 동일한 죄를 끌어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는 이 죄를 끌어당기는 악한 본성과 또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며 살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더해가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처하게 된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숨을 쉬며 살아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여 지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와 같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자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면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 있고 세상 가치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고 세상에 물질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길 재간이 없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막막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으로서 어떤 선함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본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조금 노력한 것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선임이 신병에게 꼭 시키는 장난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는데요 주먹을 꽉 쥐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앞에 대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신병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캄캄하고 막막하고 꽉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 군생활이라고 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좋은 땅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하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 죄악 가운데서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옴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과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나쁜 땅의 땅과 같은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졌고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완전한 온전한 좋은 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바리세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나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빛을 볼 수 없는 땅이고 깨달을 수 없는 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니 그들의 메마르고 단단하고 가시와 엉겅키가 엉망진창으로 엉켜있던 덮여있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것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갈아엎으신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위에 혹 새가 날아들 수도 있고 천국 보금의 씨앗을 훔쳐가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돌이 굴러 들어올 수도 있고 가시 떨기가 자라서 그 땅을 덮어버리려고 뻗쳐올 수도 있지만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좋은 땅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 그 일에 참여하여서 이제 너희도 나의 일에 참여하여서 너희 스스로의 마음밭을 가꾸어라 라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군데군데 돌도 있고 가시 떨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주님을 믿게 된 그 믿음에 우리가 보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아엎으시고 믿음을 주신 마음마다 좋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땅에도 새가 날아들고 돌이 방해하고 가시 떨기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다 걷어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위로를 받고 감격을 얻었겠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최고로 복된 줄 알고는 있었지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 바리세인들은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었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너희는 내가 책임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컨설팅 해줄게 너희는 나로 인해서 좋은 땅이 되었단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란다 너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기억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되고 속이 상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자꾸나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자꾸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가스라이팅이나 허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나온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부지런히 땅을 기경해 주시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암송 캠프 워터 페스티벌 단기 선교 방학 중 특강 이번 주는 매일 새벽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양육 훈련도 신청받고 있죠 이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또 준비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고자 쫓아가는 교회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나라를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얼마나 많이 기경되고 그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큰 복임을 우리의 마음 속에 또 고백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합시다 교회의 열심에 힘을 보탭시다 교회의 열심에 힘을 보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홍탁집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백종원 씨가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올해 초에 또 방문하여서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잘하고 있나 감시하려는 것이죠 홍탁집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기사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흠잡을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시작할 때 그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은 오간데 없고 정말 착실하게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 섭섭하네 할 정도로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네 할 정도로 흡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 국민이 감시한다고 우스갯소리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백종원 씨의 컨설팅과 사장님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인내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농부의 목표는 좋은 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 기경해놓고 좋은 땅 만들어놓고 아이고 잘 기경했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는 무엇을 할까요? 씨를 뿌리겠지요 물을 주겠지요 자라도록 관리를 하겠지요 농부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기경하실 때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사수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잠깐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싸움이고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싸움일지라도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일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미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평생을 수고하고도 내가 이제는 좋은 땅일까?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이 흡족하게 느끼실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벌벌 천국의 확신도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기쁨도 없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좋은 땅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열매맺는 삶을 그렇게 좋은 땅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체된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좋은 땅 되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열매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도저히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던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비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컨설팅을 받으며 하나님 그 받은 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땅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배워갈 텐데 하나님 그것을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들이 열매 맺는 데까지 놀랍게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며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